고용 승기조차 없이 고용주가 고용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 다룰 주제는 비숙년 취업 이민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진행이 좌절되신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비숙년 취업 이민을 진행하다가 맞닥뜨릴 수 있는 주요 문제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행하던 고용회사가 더 이상의 이민수속 후원을 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민수속을 후원하던 회사가 승계조차도 없이 아예 고용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민수속을 맡겼던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속을 더 이상 진행해 주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민수속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시게 되는데 이민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하신다면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이민수속을 후원하던 회사가 자신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수속을 진행해 주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그 고용 자체를 인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바뀌었으니까 수속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 그리고 이전에 받아 놓은 노동허가 신청일자, 즉 접수일자, 우선일자는 어떻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이 경우 수속은 처음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아 놓은 노동허가는 그 자체로 유효한 상황에서 고용주만 변경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승계한 고용주를 통해서 미 이민국의 I-140 청원부터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선일자는 어떨까요? 네, 우선일자도 기존 우선일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의 케이스는 이민 청원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진행하는 이민 수속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고용 승계조차 없이 고용주가 고용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민을 후원하는 청원자인 고용주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더 이상 이민을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 수속을 후원하는 고용주체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다시 처음 노동허가 신청부터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 신청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구제를 받는 방법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전혀 구제받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받으신 우선일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이 2021년 5월 1일이었고 이민국 청원이 2022년 1월에 승인이 되었고 그 다음 달인 2022년 2월에 갑작스럽게 기존 고용주가 고용을 처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고용주로 2022년 3월에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했다면 이분은 과거 2021년 5월 1일 우선일자하고 그 다음에 2022년 3월 이렇게 두 개의 우선일자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 후에 정상적으로 이민국 청원 승인이 되고 다음 절차인 이민비자 진행을 위해서 자신의 케이스가 미 국무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문호가 후퇴돼서 국무부의 비자블러팀 발표 결과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 가능일자가 2021년 7월로 발표되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뒤에 받은 우선일자인 2022년 3월로는 진행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이 기존에 받아놓은 우선일자인 2021년 5월 1일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일 이 경우 자녀가 곧 만 21세가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뒤에 받은 우선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자녀가 동반이민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첫 번째 받은 우선일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